한 여성이 넓은 들판을 걷는데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 입 베어물자 그 안에는 또 금이 들어있었는데요. 환상적인 꿈에서 깨어난 아내, 남편에게 길몽을 꿨다고 자랑합니다. 이에 남편은 천 원을 주고 아내의 꿈을 사는데요. 그런데 이 거래가 큰 실수였다는 아내, 대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부부 사이의 꿈을 사고 팔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부부 사이는 원래 좋았나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는 결혼 20년 차 주부인데 딸, 아들 이렇게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거예요. 연말 정상 받으려고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으는 건 기본이고요. 헛된 데 돈 쓰지 않겠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핍니다. 친구도 안 만나요. 그래서 친구라고는 딱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돈을 쓰느냐. 본인에게도 돈을 쓰지 않아서 커피도 안 사 먹으니까 이제 친구가 커피를 한 잔 사주잖아요. 그러면 얼음 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양이 부족하면 뜨거운 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가득히 만든 다음 날, 다음 날까지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정말 심한 짠돌이지만 그 덕에 빚 없이 또 우리 집을 그렇게 장만했다고 합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금검 절약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큰 부자는 몰라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이렇게 금검 절약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인생을 바꿀 꿈을 꿨다. 좀 큰 꿈이었고요. 이게 아내가 넓은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있는 사과를 먹었는데 또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금이 너무 생생해서 좀 신기할 정도여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거 길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듣더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천 원을 받고 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한테 이거 꼭 로또라도 사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실제로 샀습니다. 즉석 복권 몇 장을 사왔는데 마지막 복권에서 1등에 당첨이 돼서 1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이랬어 지금. 그 소리 들었어요. 박 변호사님. 물론 요즘 물가가 워낙 부동산 너무 해서 10억 가지고 서울에 집도 아파트 사기도 약간 그렇긴 한데 좋은 거 사려면. 하지만 그래도 10억입니다. 복권 당첨금 연금도 들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 같은 것도 하고. 다만 이제 자식들 불러놓고. 야 조용해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시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누구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남편 대단하다 싶었는데 입뿐만 아니라 지갑도 닫아버렸어요. 입만 닫은 게 아니고. 진짜? 이 이후에 집에서 계속 밥 먹고 외식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딱 한 번 했다고 그러고요. 남편이 지갑이 거의 안 열립니다. 돈이 분명히 많은데. 그러게. 그래서 아내가 여보 여보 우리 돈도 많은데 나 가방 하나 좀 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애교를 부려봤는데. 가방은 좀 인간적으로 사줘라 좀. 아이씨. 야. 가방은 무슨 가방. 그냥 들고 다니냐 니꺼 있잖아. 라고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가방은 사줄 것도 같은데. 팀장님 근데 가방만 안 사준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방만 안 사준 게 아니고 평소에 생활비를 250만 원 상당을 줬는데 갑자기 210만 원으로 생활비를 줄여버린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왜 210만 원을 주냐 했더니 큰 딸이 대학 갔기 때문에 학원비가 절약되잖아. 학원비를 딱 제한 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아내가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큰 딸을 부르더니 큰 딸 너는 이제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 때는 키워줘도 스무 살 넘으면 어른이잖아 그럼 네가 돈을 학자금을 대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구두사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 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했더니 남편한테는 말이 무슨 소리야 당첨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라 이 돈은 우리 노 자금이니까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흔들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이라니까 이 아내분도 결국 노후 자금이라는 건 본인도 쓰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일단 참고 넘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의 내로남불을 듣게 됐다. 네 아내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나뿐인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아내의 손을 잡더니 제수 씨 너무 고마워. 제수 씨 덕분에 정말 급한 불을 껐어. 나중에 비싼 밥 한 벌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빌려준 2억 덕분에 일단 급한 불은 다 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따졌더니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2억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하던 친구가 공장에 불이 났는데 급전이 필요했고 돈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이 친구는 결혼 전에 남편한테도 수술비를 빌려줬던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아내는 좀 많이 서운해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김정숙님. 어머 우리 남편인가? 너무 하는 말이 똑같아. 복권 1등 당첨되고도 아내에게 가방 하나 사주지 않던 남편. 정작 친구한테는 2억 원을 쌓았어. 결국 부부싸움 났죠. 아내 역에는 박상인 교수, 남편 역에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딸 역할에는 백다이 아나운서. 혼신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 정말 너무 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뭐 명품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사달라는 가방 하나를 안 사주더니 나 몰래 친구한테 2억을 줬어? 뭐 아빠! 하나뿐의 딸은 대학 등록금도 안 줘놓고는 은매 삼쳐야 돼 무슨 2억이나 줘! 이것들이 이것들이! 야 중계야 이거 빌려줬다고! 박상인! 그 니한테 먼저 말을 했으면 니 절대 안 된다 했을 거 아이가? 바가지 긁으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당연히 2억은 안 되지! 한 5천 정도는 모를까? 아무튼 그 돈 당장 다시 받아와! 아니면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라고! 야 이 사람 바라기 찢어! 피도 눈물도 없다잉! 야 은배 저 옆에 있지마! 은배의 공장! 굴라딴 카드나! 니가 뭔데 돈을 받아오라 말라카노! 야 니 법도 모르네? 야 부부간의 복권 당첨금 노터치다! 알긴 아나? 니가 법을 알아? 진짜 어이없다! 당신 복권 당첨된 거 다 내 꿈 덕이잖아! 황금사가! 내가 샀잖아 그거! 내가 진짜 천 원 받고 그걸 넘긴 거 정말 내 인생 천최한이다 한! 천 원 돌려줄게 그래! 좋습니다!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보여주시죠! 와우! 남편의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라고 했는데 김은배 팀장님 10억 원 당첨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0%는 제가 씁니다! 90%는 제 집사람에 줄 거고요! 얼마를 준다고요? 90%를 집사람에게 줍니다! 어차피 그도 생활비로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과를 집사람에게 먹입니다! 왜요? 사과급을 끄라고요! 내일 저도 복권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아 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나이 사실 들수록 우리 김은배 팀장님은 90% 완전 너무 사랑받는 아들! 아니 박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원고를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해온 멘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배 팀장님! 전화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아내한테 막 하고 친구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정말 바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결국에는 아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아내한테는 길거리 가방 하나 안 사주고 친구한테 무조건 돈 빌려줬다고 의리만 있다고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밥도 혼자 드시고 청소도 혼자 하시고 아파도 혼자 견디시고 다 하셔야지 저는 이거는 정말 남편으로서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혼이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 다시 타협을 해야죠! 일단 10%라도 좀 뱉어라!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법적인 걸 좀! 법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권 당첨분 이게 사실 분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당첨할 때 조건을 좀 걸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반이야! 라고 이런 증거가 남아있으면 반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건 지금 정말로 남편이 샀던 거고 남편이 거에요! 실제로 우리 판례 같은 거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할 때도 이건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됩니다! 남편이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달리는 거 봐야 돼요!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판례적으로 봤을 때는 복권 당첨권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고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냉정하지만 남편 거에요! 그럼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잘 보이세요! 제가 이런 말 드리긴 건데 남편 거고 어디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부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배 친구한테 지금 빌려줬다고 하니까 차용증이라든지 담보 잡힌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좋고 실제로는 사실 좀 냉정하지만 남편에서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 안 가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진 않아요! 가진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게 언젠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게 분할 대상이 안 되는군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꿔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판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복권 당첨권은 그 사람 겁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의견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가족분들 의견 볼게요! 학래님! 어느 정도는 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셨고요! 연환채님! 짠돌이 얼마나 얄미울까? 밥 주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슈퍼TMK님은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 수술비 빌려준 은인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계속 뭘 적고 계시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변호사님 말이 맞지만 부부는 일심 동체다! 돈이 생기면 남자가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주는 게 나는 원칙으로 보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억 받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성분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쓰시기는 1등 이렇게 써 있어요! 1등! 아 정말?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